경성의 봄은 유달리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. 하지만 나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? 네, 구강상사 장호재입니다. 그때 거기 있었던 거 당신 맞지? 같은 편 할래요? 하린범이 누군지 안다고 해도 난 절대 감각 못해. 너 동족이구나? 겁주는 거예요? 걱정해주는 거예요? 내가!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! 어떻게 할까요?